오질 않습니다. 이렇게? 네. 그래서 손 잡으면 안 돼요. 언니. 그럼 이제 바가지로 안 가요. 한번. 다시 할까요? 물에. 물에서 물로 온 게. 바가지 한 번. 이렇게. 바가지로 해요. 됐어요. 다시 가요. 네. 이렇게 해서. 바가지가 좀 좋은데. 이렇게 해서. 어. 완전히. 바가지로 해요. 바가지가 왔다가. 바가지장 가들어 왔다가. 자. 자. 신어도 있자. 마이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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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일본에서 말하는 거는. 얼마나 좋아하냐면. 백감짜리. 요정도. 요정도가 제일 맛있을 때야. 흑세지. 그래서. 이거를. 가고거나. 이러면. 또 금액을. 어마어마하지. 요게. 일부에서 5,000원씩. 한 마디. 한 마디. 엘. 오원. 10,000원.